홍콩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산행 감동을 맡은 연상호입니다.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홍콩에서 한국 영화 역대 1위와 5천만 홍콩 달러를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. 제 첫 실사 영화인 부산행을 이처럼 많은 홍콩 팬들 분이 봐주셨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. 계속해서 부산행 응원해주시고 좋은 입성은 많이 퍼뜨려주세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